아 이게 이번에 새로운 인기맵이네 보셨이다 아 좀 큰데요 뭐 5 4 근데 이 했던 거네 하하 크기 하려고 s 안했던거는 이거랑 어제 이거 했었고 이거 안했고 저거 샌지는 왜 안받아요 이거 안했고 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있던 거래 헤드 했던 거래 어 웰 웰 했었고 8 아웃 저저도 했었고 이거 했었지 이거 이거 안했고 이거 안했고 이거 안했어 그치 이거 이거 어제 이거 했었고 뭐부터 할까 설명 읽어봐봐 설명 가만있어봐 이거 저거로 해볼게 파파고로 배의 무덤을 지나야 된대요 에프터스 서바이빙 소원 10대 끔찍한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당신은 이제 배 묘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물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 오케이 물에 떨어지지 말라고 10브레기 난파선이군요 얘는 부닝이 많대요 부닝이 뭐야 부닝이 뭐에요 저도 부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 해보자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으 각자 방에서 한 반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지 로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로컬로 어떻게 만들죠 원래 로컬로 해야 돼 어 퀵플레이가 아니고 로컬 그리고 탁탁 뭐 됐다 됐다 이름 바꿔줘요 팀 어 업데이트도 준다니까 게임이 올해 고티는 이 게임이 받았어야 되는데 2023 고티는 발더스 게이트 3 그렇죠 골프 윗 유어 프랜저가 받았어요 젤다가 박딜원은 이거 영어로 할게 그냥 네 어 맞아요 새야 맞잖아요 새야 새야 맞잖아 새야 새가 이제 새고 할 때 새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렇죠 네 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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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조금 바꿔주면 안 될까요 랄 어 공을 바꿔줘 그냥 박습니다 어 왜 안 바뀌어 색깔을 바꿔야 돼요 그거 낀 다음에 색깔은 따로 바꿔야 돼요 저는 저 산타라버지 해주면 안 돼요? 민불공 아 이거 하고 뭐가 달라 얼마 줘 얼마 줘 세 보이잖아 그럼 나도 바꿀래 와 진짜 많아졌다 나 이거 나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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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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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네 정하고 갑시다 뭘 정하시나요? 팀전으로 하면은 뭐 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팀전으로 안 못하지만 그 점수마다 그냥 때리고 싶으면 아 그냥 손바닥 맞을게요 손바닥 손바닥이 제일 맞아 네 갑니다 시작합니다 웃기다 어 뭐야 이거 이맵 아니잖아요 아 뭐야 괜찮아요 어차피 안 날라가야 설정했다고 맵만 바꿔면 돼요 어 맵만 오케이 맵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거죠? 이 팀전으로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세명이 사는거지 어 이거요? 네 이거 간다 네 어 이거 켜야지 켜고 됐어요 됐어요 커스텀 모드 이거 클래식 커스텀 커스텀 모드 이거 해놓고 해놓고 여기서 이거 켜고 가야 되는거지 이게 맞지 파워 보이는 모드 어 파워 보이는 모드 오케이 간다 오케이 좋다 시작이 너무 좋다 너무 깔끔해요 시작이 봤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난 벌써 보이거든요 지금 각이 나왔네 저만 나만 보이나 이 각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 일단은 오 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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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댕이에서 불이 나오네 그렇죠 여기 빠지면 안 되겠네 여기 구멍에 빠지면 딱 되겠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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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네 오케이 확인 구멍에 빠지면 되겠다 구멍에 빠지는 거네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풀파워 치면 한 번에 가지 않나 오 와 지렸다 너무 잘 잘 쳤다 개 잘 쳤다 정확히 세 칸 응 너 이거 풀파워 치면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오 오케이 한 번 해볼게요 멋있으니까 아 넌 절대 안 올라가네 아 아 깝다 자 잘 쓸게요 랄빼 형 어 오 오케이 똑같이 아니다 저거 안 파져있어요 저기 파워 잘 쓸게요 음 아니 벽 있네 벽 있네 섹처 되네 오 오케이 이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봤지 색 한 번 절대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앙 기모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한 요정도 아이씨 오케이 그 정도도 절대 안 된다 하하하하하하 이거 X됐는데 일단 요정도 졌어야지 인마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좀 어렵다 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난 요정도라고 봐 오케이 gan다 와 올렸다 올렸어 다행이다 새하 쳐라 아 분뱅 이거 풀펄치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가 버리면 어 오케이 각 개만 한 번 더씩 해야 돼 아깝다 가운데로 보냈으면 들어가 fight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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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빨리 칠게요 네,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치는 거 인정할게, 진짜로. 너무 센데? 아, 병 맞춰서? 네. 오케이. 화가 난다. 뭐 어쩜 실력인데? 한 번 더 치겠다, 이거 지금. 맞죠? 그렇지. 그렇지. 땡. 이야, 더블 버기. 여섯 번 쳤죠? 네 번, 네 번, 여섯 번. 두 번 차이밖에 안 나네. 원인은 뭐, 엄청난 차이지. 아니지,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와. 철통 수비를 하고 있네. 저, 저, 가랭이 사이로 넣은 다음에. 노이어가 맞고 있네. 와, 이거 노이어네. 가랭가랭. 잠깐만, 진짜 노이어가 맞고 있잖아. 이거 일로 잘 보내야 되네. 글로 보내야 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쏴. 오케이. 야, 완벽하네. 아니, 근데 어차피. 여기나 저기나. 근데 이거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번만에 들어가는 건 없을걸? 가랭이 사이로 넣으면 뭐 한 번만에 되려나? 가랭이 사이에 들어가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형님이 많이 보시고. 오! 와, 역각으로 밀려가지고. 이러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지. 응. 이러면 한 번은 반하지. 똑같은 길 따라갈게요. 이 정도가 되게 많지. 그렇지. 밀어가지고. 오, 우리 밀어줬어. 오케이. 감사해야 돼, 이거는. 근데 세아가 내 앞에 맡고 있네. 앙 기모찌. 야, 근데 들어가자. 응. 불파워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기모 딱따구리 뱅뱅이거든. 기모 삐띠구리 뱅뱅인 것 같은데. 기모 삐띠구리 뱅뱅. 이거 기모 딱따구리 뱅뱅으로 내가 바로 넣을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딱 세 칸 너무 센갖고. 두 칸 80%? 기모 딱따구리 뱅뱅. 오, 쉣.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랄프가 각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이스 블라스트로 바로 넣을게요. 아, 히히. 하. 히. 쭉.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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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볍게. 어, 요정도. 요정도 치면은. 음. 어. 잘 쓸게. 지금.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좋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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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오케이. 바로 넣고요. 공이 삐져나오네. 이정도는 들어가겠죠. 하나 둘 샤 샤. 하나 둘. 한 두. 샤샤. 행. 어. 앙 기모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앙 기모찌 오케이 오케이 뭐하냐? 뭐하냐? 이거 왜 안먹지? 이걸로 쳐야되네 저도 안먹어요 쳐 이거 왜 안먹니? 오케이 봤다 아 패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야겠네 한 요정도 와 운 좋은가봐 앙 기모찌 뭐야 뭐야 여긴 어디에요? 오 가운데로 홀인원 되겠네 오? 넣기만 하면 홀인원이네 아니네 오 됐네 홀인원이네 홀 윙 윙 이거 왜 안되나요? 오 된다 이제 고고 그러니까요 형 못나면 에이 에이 나는 그냥 넣지 여기서 운이 좋아야돼 오 이게 뭐야 이게 왜 자꾸 튀어? 왜 이래? 다시가 다시가 아니 왜 왜그래? 나 이거 시간 다 너 뭐야? 뭐야 아아아아악 형님 일이 아닙니다 형님이 미래가 될수도 있어요 어 나 나 나 이거 이게 안 돼 이거 한 번씩 굶는다 패드가 어 아 이거지 이게 맞아 들어가시고 오 진짜 들어가네 오케이 똑같이 그렇지 아! 잠깐만 지옥으로 가버려 지옥으로 가버려 오워 내 운이 엄청 좋았던 거네 아니 왜 이렇게 가 저걸 안 맞아야 되나봐요 나무 오케이 한 번 더 튕겨나가면 간다 지옥으로 오케이 오케 아니 이거 시간 오케 나이스 멈춰도 이득이야 멈춰도 이득이야 멈춰도 이득이야 나는 불쌍해 난 정말 불쌍하다 어디가 오케이 옆으로 싹 빠져가지고 됐다 이번에 오케 오케 와 오오오 마지막까지 오케 안되죠 이상하네 패드가 이번에 이 어 됐다 패드가 랜덤인데 아 나는 어까를 두 번을 당하네 그냥 앙키모찌 오케 그래도 1등 이제 1점차 오케이 오케 보여 드릴게요 자 와 와 미끄럼틀 뭔데 이거 저거 타면 다 지옥으로 오는 거야? 와 두 번째 떨어지면 이제 지옥으로 오네 흫흫흫흫 이거 보자 한 번에 두 칸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될 거 같은데요 오케 너 많이 해 오케 너 많이 하고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거야? 와 굳었어 또 오케이 풀버가면 가서 할 수 있어요 믿어보세요 근데 갈 것 같아요 너나 해 아 근데 시간 엄청 낭비네 진짜 가는데 이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결국 다 똑같이 쳐야 되는 거잖아 너 많이 해 진짜 한 한 자다 풀버가면 보여줘야죠 이게 멋지 아 노잼샷 그러니까요 잠깐만 여기서 누굴 떨쳐버린다면? 맨 올라가세요 조용히 하다 올라가서 보내야지 왜 그랬어요 잠깐만 순서가 어떻게 되지? 제가 일 봤다니까 제가 네가 일 봤다지? 네 맨 위에서 이거 떨리는 거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 밑으로 떨쳐내려놓으면 이거 100% 못해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 치면서 올라가시겠다 그러면 그죠? 어 큰일 날 것 같은데 회장님 그러니까요 왜 얘기를 꺼내셨지? 나는 아무도 안 칠 거야 내가 세 번째 빠 따라서 그걸 그러니까 못 치는 거죠 왜냐 아래 있을 건데 근데 이거 이거 몸빵으로 잘못 쳤다가 자기도 나락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 와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잘못 치면 그냥 간다 다시 오케이 진짜 무섭다 맵이 근데 좀 너무 그거다 제작.. 이거 맵 제작자가 너무 악랄하게 만들었다 맵을 오히려 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희의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아니 뭐 데이터를 뭐해서 똑같이 치면 되는 건데 그냥 계속 똑같이 친 거 말고 뭐 있었나?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없었잖아 뒤로 가면 나락 간다니깐요 어디 위에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나 봐보자 없어요 없어 아니 보기라도 하자고 시청자도 안 봤잖아 이게 없다고요 이게 프리뷰가 없대요 프리뷰가 없대요 프리뷰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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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오히려 좋아 잘 가 진짜 잘 가 뭐야 잘 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와 나 무섭다 소위에 땀난다 너 프리뷰 남았어? 네 프리캠 좀 보여줘 시청자분들한테 아 또 이상하게 보여준다 아까 이걸 보여줬다고요 형만 못 본 거예요 이거 바로 쏙 들어가면 오로록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보여줬어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와 진짜 무섭다 근데 진짜 똑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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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가 막힌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와 너네 둘 다 그럼 랜 아웃 오브 타임이야 아닌데요 왜 아니죠 형도 옆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여 이거는 딱 요정도 못해도 요정도 와 됐다 나이스 빨리 치자 우리 우리 시간 없어 빨리 쳐야 돼 고태형 너네 아무리 빨리 쳐도 의미 없어 시간 돼 시간 돼 시간 절대 안 돼 아냐아냐 시간 절대 안 돼 우리 다 오래 해야 돼 그게 맞지 아니 시간 안 돼 너네 응 돼 응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이러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응 안 돼 응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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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패드 둘 다 껐다 켜봐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다 빠빠빠빠빠빠빰 빠밤빠빰 빠밤빠빰 올려줄게 날프꺼 못 올리면 형 거 점수예요 바꾸는 거예요 저랑 네 왜 멈추시죠 날프꺼 올렸어 아 시간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이거 아니 뭘 많이 잡아먹어 됐다 안 되는데요 안 되네 패드 하나로만 할 수 있게 해 놨네 이제 패치되고 나서 패드 하나로만 플레이할 수 있게 해 놨나 봐 이게 안 돼요 이제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얘가 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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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그러면 이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해야 돼 오히려 좋아 마지막 기회에 10번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빨리 가야 돼 빨리 자 이번엔 빨리 가면 안 돼 마지막 어차피 마지막 개 어차피 3 2 와 10스트로크 자 지금 내가 14번 랄프 19번 세아 20번 세아 고 어? 보인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일단 물레방으로 가서 저 큰 거북이가 왜 질..짜그라 별로 모르겠지 얍 이게 맞지 정치네 왜 안 멈춰 계속 굴러오면서 계속 굴러오면서 시간 잡아먹고 있네 나다 또 따라쟁이 하실거죠? 와 근데 거북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거북이가 왜이래 이게 무슨 거북이야 거북이 왜이래 누가 유암프레스를 하면서 눌렀는데 기괴하네 솔고양 제대로 시켜줬나본데요 기괴 기괴 아 뭐야 그냥 이렇게 쳐도 되네 이렇게 치는거 아니야 원래? 나 왜 옆으로 쳐 아 근데 뒤로 굴러가면서 되게 시간 잡아먹네 이거 그러니까요 열받네 내가 친거보다 더 살살 쳐야되겠다 한 칸정도? 조금씩 넣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시간 8초 잡아먹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 거북이 거북이 퇴치 아니 꽤 어렵다 이거 물에 빠지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러네요 오케이 잘 잘 볼게 두 칸 95% 빨리 쳐 빨리 세 칸? 빨리 쳤으면 좋겠어 야 세 칸 세 칸 가면은 엿된다 이러면은 다시 리셋되는거지? 점점 올라오면 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힘 잘 쓸게요 어 잘 쓸 일단 거북이 지나가고 나서 거북이를 맞춰야되는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왜이래 저도 그거 맞는거 같아요 칸 80% 우와 와 자랐다 자랐어 진짜 자랐다 이게 뭐야 따라갈래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게임 ㅈ같네 이거 아니 이걸 못해 한 요정도 싹 하면은 오케이 물 닿으면 죽는거야 야 똥물이야 이거 응 아 나구나 아니 이 형 어떻게 한거야 그니까 아니 나는 내가 치고싶은대로 쳤어 그냥 남장 사기맵이네 뭐래 뭐래 핵 썼네 일단 저 안눌을게요 왜냐면 거북이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 아낄 겸 네 오케이 거북이를 늘려놨네 요정도 오 와 시발 오케이 똥물 잘 들어가시고 오 죽같네 게임 하하하하 긴으로 짜증났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한 요정도 바로 싹 오케이 그대로 들어간 이게 아직 감동 못잡았어 이제 전 딱 맞췄거든요 두 칸 60%에서 70% 사이야 넌 거북이 지나가면 근데 빨리 좀 이거 좀 깨졌으면 좋겠어 거북이 너무 기괴하다는 지금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있어 지금 너무 거북이가 기괴해 지금 저희도 넣고 싶다 저희도 넣고 싶다고요 아니 안 넣으려고 안 넣는게 아니라니까 이게 공이 굴러가요 ㅈ대로 어떻게 한거냐고요 형님 오케이 난 그래 계속 내 찬이 올 때마다 거북이 일로 오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응응 상관없어 이번엔 넣을거 같아 랄프는 진짜 한 요정도 요정도 제발 거북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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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건드리지 마라 오케이 나도 딱 이정도 쳤거든 바로 따라해줄게 빨리 쳐 많이 해 지금 쳐야돼 너랑 나랑 각도가 안 맞아 야아 너랑 나랑 각도가 안 맞아 난 옆으로 쳤잖아 왜 옆으로 쳤지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꺼져 와 이거 맵 이상하다 기괴하다 근데 이거 맵 보니까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진짜로 네 굉장히 어렵다 이 맵 맵다 매워 왜 이게 파가 두 번이지? 나는 진짜 지금 몇 번째 라운드지? 아니 근데 전 저 버섯이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저만 저걸 봤나요? 잠깐만 저 버섯이 저 버섯 모양 좀 이상하네 아까부터 계속 눈에 아른거렸는데 왜 버섯이 저렇게 생겼죠? 저걸 뭘 형상화한 건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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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드디어 이 맵이 안 돼 아우 확대 이 맵이네 야 확대를 시켜버리네 이거 잠깐만 어? 밑에를 간다고? 어? 고기를 간다고? 저 자리에 간다고? 이거 아니에요? 저긴 다른 맵이야 근데 이거 가능해 근데 아 잘 가시고 잘 가시고 형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저기다 치는 건 되게 무리수라고 생각해 근데 변 맞추는 건 괜찮은 거 근데 여기 맵을 봐야죠 일단 맵을 좀 프리부려 좀 시승자분들 좀 보기 편하게 좀 봐줘 에이 아 너무 쉬운 그건데 쉽지는 않아요 뭐가 쉽지 않아? 그냥 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돌아가네 너가 되게 바보같이 쳤다 이거는 아니야 짝구 아니야 아니야 기모 딱따불이 맹돼 오?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절대 안 돼 왜냐면은 오르막길이라서 절대 안 돼 이 정도 오케이 똑같이 치잖아요 오케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똑같이 칠 거면서 그냥 끝까지 갈걸 저기 표지판 있는 데까지 갈걸 그게 맞는데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고 싶은 마음 네 세아 너도 결국 똑같이 칠 거야 맞아요 이거 보세요 똑같이 치잖아요 저 상남자거든요 오? 어? 와 이거네 이각을 봤다고? 아 한번 또 손해본 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매꾸네 매권네 잘했어 솔직히 좀 멋있었어 더 멀리 갔어 저희는 오르막길이라서 나락가요 이거 어? 점프해서 저 도네오스로 가봐요 오케이 한번 해봐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래도 오케이 오입니다 개쌤 너무 화남자다운 샤스였어 진짜 멋없고 해보세요 진짜 되게 진짜 보기 싫고 더럽고 추잡하고 아니 더럽다까지 나온다고? 이게 또 하나의 어차피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음 누구야? 세아야? 저예요 형한테 더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안되네 진짜로 아까도 했지? 그럼 처음에 몰라 어차피 두 번 져야 되 아 이거 너무 세네 오우 이거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날려먹네 먹은 거를 날렸다 먹은 거를 날렸다 나락을 제대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치면은 경사가 어마어마하네 그놈이 오케이 좀 안 하면 안돼 오케이 ㅽㅽ ㅽا한테 거미 개 이쁘 너무 좋아 오늘 되는 날이네 오늘 되는 날이야 깐났어 나도 할 수 있을까? 된다 이건 된다 우와 멋있었다 결국은 3,4,4 그래도 2등이다 이대로만 가면 세아 지금 벌써 12대 정립됐으니까 근데 이거 맵 몰라요 나는 근데 딱 그것만 얘기해줄게 나는 진짜 이거 때릴 때 있잖아 나 진짜 세게 때릴 거야 나는 시청자들한테 욕먹어도 나 되게 세게 때릴 거라서 그게 너무 기다려져 그... 끄지나마시죠 게임을 한 번에 갈 수 있겠다 난 정말 폭력적으로 때릴 거야 이거 랜덤이잖아 완전히 네 랜덤 하고 오른쪽 왼쪽 포털 도잉 싸대기 때리... 좀 싸대기 때리는 거 조금... 좀 골 받는다 도잉 오케이 이거... 이건 그냥 랜덤 아니에요? 그니까 때려 이렇게 살살 간다는 전략 오히려 이렇게 좋아요 나락 가는 거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왜 이게 나락 가는 거 보호하는 거야? 나락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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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척하고 빨리 쳐봐 아는 척 그만하고 그렇지 가운데로 가야지 됐다 그렇지 가운데로 가서 아 일단 싸대기 피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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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지 야 이걸 홀이너를 때린다고? 쉽다 씌워? 정말 쉽다 숱다 수워 오케이 보세요 맞는 건 형이라니까요 아직 몰라요 이래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집중하고 쳐야 돼 아니 근데 이거는 랜덤인데 너무 랜덤인데 실력도 있다 이렇게 쳐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맵이 스펙타클하다 네 바로 싸대기 맞으러 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여기서 옆으로 빠지면 포탈로 아 옆으로 빠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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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의 겨울인 좋았어요 오케이 23, 30, 35 아 근데 암울은 직다 라는 말이 버섯이 계속 보이네 눈에 그러니까 와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그거네 한 번에 갈 수 있겠다 바로 셀룸길라로 뿅 뭐 걸린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돌토돌한 벽인거 같은데 형인거 같아 만가? 만해 적당히 세개 쳐야돼 한 요정도 봐봐 뭐가 있어 여기 어차피 똑같네 뭐가 있어 벽에 쿨팡 쳐야겠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맵 제작자 약간 그거야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온 마네킹에다가 남근 묻혔논 할아버지 남근 남근 똑같네 이거 붙여놓은 할아버지 있잖아 네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요? 이랬더니 아 이건 제껄 형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아저씨가 만든 맵이네 그렇죠 어 몬스터볼 몬스터볼 아니 어 그러네 약간 뭔가 몬스터볼 같이 생기기도 했네 네 이거 다음은 그냥 여기 딱 들어간 다음에 어 뭐야 구멍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뭘 뭐야야 뭐야라고 할게 있어 뭐야 아 여기서 한방에 보내는 거 좀 어려운데요 아 경사가 셀 때려봐 일단 너무 세 그러니까 너는 두 명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파워 조절에 대해서 너무 그 안일하다 보니까 오케이 봐봐 라이프는 그대로 나 카피해가지고 지금 하잖아 무슨 카피죠? 위치가 달라 이미 날아가면 갔다 하는데 저는 어 보여줄게 자 여기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필요할까요? 내가 딱 먼저 해볼게 이건 한 칸 80%요 풀파워 정도면은 이건 한 칸 80% 쳐야 이 의견 절대 안 듣고요 당신은요 이게 맞다고 봐요? 아니요 어 한 칸 80% 전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쳐 보세요 저한테 옵니다 안 맞고요? 아 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정가요?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옆으로 각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 나락감 손에 메꾸고요 아 그 파워는 좋았는데 각도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실패했던 이 데이터를 토대로 라이프는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장군 바뀌어요 이번에 못 들어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뭐해? 뭐해? 지능해 뭐요? 잘했어 잘했어 원래 한 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알겠어요 힘 조절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바로 카피 뜨지만 다르죠? 위치가 다르죠? 각도 다르고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비껴나갈 확률이 엄청 높죠? 바로 그러고 바꾸죠? 바로 귀가 팔랑팔랑 거리죠? 팔랑되기 때문에 지금 피드백을 바로 수용하고 쳐보지만 힘이 부족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가수 이게 바로 고수와 가수의 차이 해보세요 오케이 아까 랄빼 형이 이 정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뒤에 있으니까 근데 각도가 좋다 기모찌하게 하나 둘 셋 오른쪽 차이 되지 않나? 너무 늦게 말해줬나 내가? 아 이게 되게 꼴받는 포인트가 있네 아이고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실수 여러번 해도 무난하게 따라잡네요 천천히들 치세요 뭐 저희 필드 한두 번 나옵니까? 이건 직각이다 이거 못 넣으면 진짜로 진짜로 활복해야 돼 이거 못 넣으면 와 이거 못 넣으면 진짜로 말이 안 돼요 그렇지 넣어야지 이건 넣어야지 와 저 구멍으로 빠지면 어떻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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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못 넣겠다 각도가 굉장히 어렵다 안 골라 아니 각도를 왜 이렇게 왼쪽을 안 치고 맞고 싶은 건가? 이게 14번 쳐요 좀 있으면 응 시간이 얼마 없네 세안은 아니 뭐 지가 맞고 싶다 안 돼 깜놨어 아니 학습 능력이란 게 없는 걸까요? 실제 골프에서도 근데 늦게 치면 뭐 랜하부 타임 뭐 이런 거 있나? 제도가? 없지 않나요? 기브 업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럼 옆에서 그 저기 캐디가 이제 뭐 타 스타버치로 띡 와 여기서 멈췄어 그래도 오긴 한데 다행이네 9번 9번 쳤고 금방 따라갑니다 예 예아 9 9 9 9 여기 구멍은 뭘까요? 바로 홀인원 하는 구멍인데요 이거 일단 프리뷰 좀 보여주세요 예 쭈욱 어? 여기 나락이고 쭈욱 쭈욱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저기에다 놓는 거다 저 구멍 아니 중간에 궁만에 한 게 더 있었거든요 야 그냥 하라 그래 여기다 놓는다고? 너무 쎈 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 왜 넣어? 어 옆으로 오네 그니까 여기 가운데 지점이고 뭐야? 잠깐만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오케이 버그 걸렸다 잠깐만 이거 이거 시간 날아간다 어 이거는 너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거 없어 어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아니 에일이 갈기박으로 점프를 해봐 뭐하자 여기서 구멍에서 시간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아 그래서 불이 있었던 거구나 들어오지 말라고 잘 뱉어내가지고 여기 다음으로 가지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넌 열네번 정립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끼리 이제 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암모까지 그동안 그동안 막 잘 치다가 누군가가 버그 걸려가지고 아 저 이거 이거 무효예요 이래버리면 같이 치는 사람들은 벙찐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버그에 걸린 것도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다 그쵸 시작하자마자 걸린 버그가 아닌 이상 이렇게 쳐가지고 걸린 거는 저희 이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남자다 그래도 응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거고 응 아 방금 되게 침팬지 같았어 응 그래요? 응 잘생긴 침팬지 잠깐만요 이거 세게 치면 나락가거든요 아 저까지는 안 가겠다 적당히 칠게요 와 잘 쳤다 풀파워 칠까 오히려 풀파워 치면서 쳤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 어 오케이 와 열받는다 이거 저거 저 주셔야죠 네 여기서 제가 이거 비행기 구간도 끝이란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이리로 가야죠 제가 가서 봤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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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이제 좀 세아가 꼼꼼하지 못한 와 되게 잘 왔다 이거 진짜 잘 왔다 네 이거는 세아가 꼼꼼하지 못했던 잘못이야 이걸 누구한테 탓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꼼꼼하게 잘 못 본 형 탓이에요 이거는 괜찮아 버그 흘려서 14번 치는거보다 14번 치는거보다야 훨씬 낫지 엄청낫죠 어 몇 번 더 쳐도 어때 우와 열고 도 예술골프를 또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방금 똑같은 거로 날아갔는데 방금 똑같은 거로 나눠갔어요 어떻게 해야돼요 이거 믿는다 오른쪽 길이 있나 없나 보셔야죠. 자라가. 아... 참... 풀 파실래요, 그거로. 이걸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도 14번보단 나라. 넌 뒤지게 나한테 스무대야. 난 1점 차이나요, 형이랑 이제. 진짜 망했네. 저 맵 좀 볼게요. 그렇죠. 이건 운이네. 이건 랜덤. 이거 운이다. 왼쪽이 좋네요. 왼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아니 비슷비슷하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근데 왼쪽으로 가면 기분이 좋아요. 와... 오케이, 왼쪽으로 가면 기분 좋은. 네. 기분 좋은 구멍으로 왔어. 떨어지면서 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구멍이야. 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응. 기구. 김오취홀이라고 불렸던가요? 김오취홀. 아이고, 안 좋은 구멍으로 왔네. 나는 김오 딱다구리 홀로 왔는데. 아니, 근데 경사도 있네. 세아는 거기다 또 안 좋은 정말... 어... 새드... 새드 홀로 갔네. 그렇죠.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날이야. 너는 김오... 김오 딱다구리 뱅뱅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전 바로... 안녕하세요. 새드... 아잇! 새드 홀로 갔네. 괜찮아요. 지금 제일 슬픈 건 세아예요. 진짜 싫다. 와, 여기서 이각을 본다고? 아, 잠깐만. 이거는 조금 살포시 쳐서 가는 게 맞아. 그래도 살포시 쳐서 벽탕 맞추면서... 아니야. 너무 살포시다. 이게 나아. 경사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냐, 아냐, 아냐. 너나 잘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야 돼. 파워 잘 볼게. 너무 쉽지, 이건. 너무 센 거 아니야? 어이구... 멘탈 나간대요? 상관없어. 그건 맞아. 뭐... 한 대라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망했다고 막 집어던지는 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 한 대라도 더 줄여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잘 마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오, 잠깐만. 뭐야, 저거? 지레... 내가 발동을 시켜버렸네. 조심해야 되겠다, 저거. 저기 떨어지면 낙이 아니라 저거네. 날아가는 거네. 펑. 살짝 좀 더 왼쪽으로 쳤어야죠. 이거를 더 못 보신다. 음, 상관없어, 나는. 난 무조건 안전빵으로 가겠단 마인드야. 오케이, 잘 쓸게. 오, 오케이. 한 칸 50% 세화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약간 감을 잃었나 봐. 원래 제일 잘 치는 게 세화였는데 요정도 잘 치는 거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막았다. 또 나를 막아. 안 되겠다. 난 들어갈 거야. 요로 컨트롤러 감지네? 안 되네. 너 나 때릴 거니?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럼 우득해야 돼. 라이프 때려가지고 좀 멀리 날... 아니, 이거 위쪽으로 해가지고 경사 타고 내려오면서 넣으면 되잖아. 그래. V자로 가면 되잖아. 살살, 살살. 근데 그렇게 했다가 너가 잘못되면 좀 더 오른쪽 차이, 바보야. 바보야. 학습 능력이 보여줄게. 바보야, 왜 울어. 나 이거 직방으로 안 넣는 거 보여줄게. 오케이. 이거 이쪽으로 차이, 이쪽으로. 잘해주지 못한 내가 안 돼. 이게 실력 차이라는 거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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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 많이 맞겠다. 너무 뒤지게 맞겠다. 너 진짜 많이 맞겠다. 아... 아... 나한테 벌써 22대 정륙해놨어. 아, 나 각도가 왜 이래, 이거? 풀파워네. 이렇게 해서... 와, 왔다. 이거, 이거 뭐... 일렁일렁거리는데 뭐지? 매트릭스. 이거 풀파워네. 좋았어. 일단 여기까지 오는 거는... 오, 까둥이! 싹! 오! 오케이. 풀파워 안 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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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세 칸. 세 칸. 세 칸, 두 개제이. 또잉. 와... 깔끔하다. 아, 그놈이 오케이 하면 진짜 한 대씩 더 맞을 줄 알아. 왜, 전 맞죠?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안 돼.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나는 어떻게 때릴 거냐고, 이따 이제 뭐, 나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 빙의해서 때리려고. 시계 푸시고요? 아니, 아니, 아니. 나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 빙의해서 손바닥 때릴 거야. 너 이거 넣을 수 있냐, 이거?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손바닥은 사실 진짜 좀 매너 있는 선생님들이 때리던 체벌 방식이었어. 어. 와. 와. 오케이. 왜냐면 손바닥은 멍들지도 않고, 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있거든. 그 혈액순환이 되잖아. 나처럼 된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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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기는 놈 있습니다. 응. 응. 그럼 나도 쉽게 다. 가들 못 봐. 가들 못 봐. 아. 거기다가 싸대기 맞고. 아. 이건 아쉽네. 맞아. 손바닥을 맞으면 지압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혈액순환도 잘 돼요. 그쵸? 어. 그래서 저는. 아. 시발. 손바닥으로 좀. 빡세다. 이들의 그.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켜주려고요. 아. 안 났어. 와. 거기다가 되게 안 좋은 곳까지 와버렸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걸 또. 아이고. 아. 이게 예바네. 거기다가 이렇게 친다고? 어? 가능할만 했어요. 방금. 나쁘지 않았었어. 좋은 시도였어. 너네 큰일 났다. 아. 됐다. X될 뻔했다. 오케이. 제발 좀. 아까 이 형이 이렇게 했다고. 응. 맞아. 그러면 딱 돼. 근데 넌 너무 세게 때렸어. 싸대기까지. 어이고. 또 싸대기까지 쳐맞아서. 아. 넌 진짜 세안은 오늘. 기시게 막겠다. 오늘 진짜로. 어. 근데. 아. shit. 파워를 좀 더 세게. 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뭔가 실수가 일어났을 때. 계속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야.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절제력이 있어. 절제력도 있고. 그런 건데. 내가 도파민에. 완전 절여져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집어던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여러분. 뭘 해도 안 돼. 여러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 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네시에서 먹은 던짐. 맞아 맞아. 그런 케이스에요. 맞아 맞아. 지금 벌써 30대 넘게 정립해 놔가지고. 많이 아플 거야. 자. 슥. 어. 잠깐만. 바나나 위치가 이게. 엉뚱이. 아니. 이 사람. 맵 제작자. 이 분 이상한 분인데. 일단 이거는 왼쪽. 어. 둘 다 좀. 저건데요. 일단 가볼게요. 어. 1번 홀로 간다. 1번 홀은. 무슨. 기믹이. 있죠. 나쁘지 않다. 1번이 좋아 보여요. 저희 마크스보다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치세요. 3칸. 어. 2번 홀로 가는 판단. 2번 홀도 못 가는 판단을 한다고. 2번 홀도 못 가는 판단을 한다고. 이거 바나나에 닿으면 막. 지금 세안은 다 필요 없어. 지금. 이미 망해가지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 그거밖에 없어 지금. 어. 이러면은 더 안 돼. 스스로를 더 망치고 있는 길이야 이거는. 나도 1번 홀로 가야지. 1번이 좋아요. 박스가 있어가지고. 형 각 좋네. 응. 잘 들어갔네. 각 좋게. 저는 각 좀 애매하거든요. 조금 많이 애매해서. 나는 가랭이로 넣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가랭이 자리 충분히 난다. 이게 난다고요? 어. 무조건 돼. 믿고 쳐봐. 믿고 쳐봐. 우와. 안 되잖아. 응. 시발. 역시. 바람은 막 믿으면 안 돼요. 본인의 도신을 지켜야지. 절대 그걸로 안 칠라거든요. 여기로 친다고? 1번이 성공할 수 있는. 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짜부대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그래. 어. 저 아닙니다. 나구나. 이거는 가랑이 사이로 쳐야 돼. 진짜로. 가랑이 사이로 생몸기나 해가지고. 딱 한 방에 들어가면 그런 거죠. 그. 그렇죠. 네. 여기로 치면은. 여기 벽 튀어 맞고. 바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오케이. 이건 3칸 만들어야지. 어. 아쉽다. 그래도 잘 쳤어 난. 라이프다. 나구나. 응. 응. 외치지도 안돼. 어떤데요? 힘 조절. 기가 막히죠? 응. 좋았어. 근데 저건. 못 넣었으면. 저건 좀. 그랬다. 너가 지금 뭔가 할 말은 아니야. 네가 뭘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넌 지금 그냥. 그냥. 그냥 망했어. 내 봤을 땐 그래. 나와. 지금. 아이씨. 넌 두 번째 길로 간 너의 업보야 이건. 그래.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친다. 너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첫 번째가 더 좋다. 누굴 탓하겠어. 너 잘못이야 그냥. 계속 오케이. 오케이. 처음 맞을 때마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맞아. 정확해. 너 아주 정확한. 진짜 좋은 얘기다. 이거야. 너 맞을 때도.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맞아라. 어. 세아가 지금. 이거 풀영상 올라가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세아가 오케이 를 몇 번에 쳤는지. 진짜 너무 듣기 싫거든요 앞에서. 오케이. 오케이. 듣기 싫다면. 더 해드려야지. 우리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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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에. 이십퍼. 랄프다 랄프. 오케이. 난 놀러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키x3 캠핑ake 관련hat. 오케이. 한 칸. 2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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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봐, 해봐. 캠핑 Sanders 캠핑 suppose 캠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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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좁네 오케 오케 좁아 좁아 오케 오케 좁다 오케 오 오 오케 오케 이런게 오케 날 빼요 이런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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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계속 오케 해 오케 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난 더 매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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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기 개발 오케 뭐야 경들어가잖아 이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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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pasar 오 귀여 와 진짜 오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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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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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鹒 아 나 진짜 세게 됐구나 저건 죽이려고 오케 오케 43 아무 말 알고 있잖아 오케 오케 나는 어느정도 말할거냐면 오케 오케 얘 입에서 맞으면서 — am Answer 나는 나올거같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위로 올리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좀 너무 비호감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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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비호감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나 뭐하지? 오케이 어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 번에 가 응 좋아 좋아 잠시만요 나 풀파워 오케이 풀파워 오케이 오케이 오 풀파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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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막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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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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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막아버러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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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겠는데? 내가 둘 다 때리겠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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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자 자 자 자 넌 넌 오케이 했다 이러면은 나를 때려주겠지 그리고 나 민리겠지 이걸 노린 거지 좋아 좋아써 진짜 오케이 용감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진짜 강한다 오케이 음 피할께 오케이 됐다 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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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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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도 못들어갔어. 내가 들어가면 되겠네? 랄프 형? 랄프 형도 못 들어가야겠다. 시발 그렇지. 이거 안 알았어. 날프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exture 나 쏙 오케이 이제 오케이 4홀 남았어 여러분 4홀 남았고 세안 나한테 30대 맞아요 30대 가세요 맵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한번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나락 있네 오케이 나락 오케이 난 분명히 오케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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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하잖아 오케이 어 알았어 이거는 뭐겠어 나 미쳤어요 잖아 오케이 오케이 미친 사람한테는 뭐가 예전부터 약이라 그랬죠 왜요 맞아요 오케이 랄프는 뭐 장난으로 뭐 이렇게 에 불쌍하다 이러고 살살 때리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 또 오케이 나 어디갔냐 자비 없는 코 나 어디갔냐 어 잠깐만 우리 셋 다 제자리에 왔어 이거 올라갈 때 위로 딱 스무스하게 같이 가져야 되는 그거네 더 세게 때려야 되네 와 아이고 아쉽다 꽤 어려운데요 스무스에 가려면 힘이 좀 약하게 가야지 약하게 가면 저 언덕을 못 올라가요 잘 봐 새가 치는 거 딱 봐봐 언덕을 못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내려갔다니까요 망했네 나는 앗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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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떨어지기 전에 빨리 치라고요 저희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고 막은 건 내 알바 아니야 난 이렇게 갈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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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되냐 이거야 이게 왜 해도 되지 빨리 빨리 치면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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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돼 지금 지금 어 나랏가 안돼 아이씨 얘는 진짜 바보다 이러면 너 또 거기서 발랑달랑 거리고 이때가 또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 삶을 살면서 바보의 표정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네 바보 표현을 보여주세요 예 오케이 깐났어 오케이 계속 그렇게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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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하시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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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이건 딱 경사 없는 곳으로 잘 들어갔다 와 오케이 자 이거는 한 번에 갈 수 있죠 이거는 여기를 치면 하수에요 여기를 치면 인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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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파워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해요 오 잘하면은 흘러갈 수도 있었던 저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자 세아 치세요 오케이 따닥 오케이 오 오 이거는 뭐 인정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런 멋있는 샷을 날렸다고 해서 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오케이 해 오 오케이 계속해 오 오 오 고마워해요 오케이 형 치욕을 보내면 데려가야겠다 우리끼리 할 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랄프야 제가 지금 2등이잖아요 맞게 해 아니 아니 할 필요 없 난 너 안 우와 뭐야 이게 맞잖아요 멋있다 때리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 잠깐만 어차피 들어가네 응 응 어차피 형도 한번 치면 그만이에요 멋있잖아요 형 손해본 거 없어요 손해본 느낌이 들죠 응 흐흐흐흐흐 좋았어 랄프 세아 지금 몇 대 정립이야? 29대 정립이네 그렇죠 나부터 나부터 오케이 씨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네 오케이 오케이 살살 마법에 다 오케이 오케이 그 사이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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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난 진짜 세게 때릴거야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나한테 오케이 아 씨 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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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흔한 유튜브 몰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싸대기 막기 뭐 이렇게 뒤통수 막기 이런 거는 유쾌하게 보면서 이거 너무 과학적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아잇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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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못 가네 어 한 번에 못 간다 이게 어떻게 세 번이야 근데 흠흠흠흠 때리는 거 보고 자고 싶으시대잖아 오케 이 게가 애미하네 각도 가 이 싸 오케 오케 하하 Veget기 안 추임새 antic 아 진짜 왜 이러냐 오늘 눈이 광인눈이예요 아 진짜 스택을 얼마나 쌓는거지? 진짜 날 잡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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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갔어 오케이 라인 따라가면서 야 이렇게 들어가려고 설계를 했구나 깔끔했다 깔끔했어 한 번에 할 수 있겠니? 그럼요 비영신 이걸 안 쳐주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나이스 이건 운이 아주 좋다 이건 진짜 멋있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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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아니 왜 타이밍을 또 너야 와 이게 뭐야 지금 쳐야지 아이고 지금 쳐야지 지금 쳐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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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아니 저기서 멈췄으면 더 웃겼네 ㅈㄴ 웃겼지 오케이 아니 풀파울 잘 살치다고 그냥 앞으로 살짝 가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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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원숭이지?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뭔가 스스로 추스리고 있어 근데 이제 의미 없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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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오옥게 오 conta 삼십 일곱 뎌데요? 서른일곱대 그런 식으로, 오케이. 쏘옥, 오케이. 아, 뺀 돌아가야 되네. 오른쪽이 좋네, 그래도. 왼쪽보다는. 뭐야, 프리캠 꺼여? 내 프리캠 다 써요, 왜? 아, 오케이 뭐지? 아니, 근데 뭐, 올라가잖아. 어차피 꼴찌 쳤네. 아깝다, 오케이. 오른쪽 가면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좋아요. 한 분은 알 수 있어요. 하태현. 전 바로 들어갑니다.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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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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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맨날 나가서 봐. 막치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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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내가 지금 미친 척 한다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사실상 스스로 이득이 없잖아. 오케이. 그렇지 않아, 랄피아? 오케이. 그렇죠. 그치? 와, 이거 좀 내게 좀 갔겠다. 오케이. 현실적으로 이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야? 난 모르겠어. 오케이. 심리학적으로 이건 무슨, 뭐 어떤 행동이죠, 여러분들? 나 이해가 안 가죠.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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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아, 이거 알겠다. 나 무슨, 무슨 뭔지 알겠다. 빙이 했는데요? 아니, 뭔지 알겠다.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미친 척, 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 나 이만큼 미친 놈이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같아. 과시 같은 거 같아. 과시요? 어, 과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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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 떨어진다. 응, 아니야. 오케이. 오, 단 한 개 추가됐다. 오케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몇 대지? 몇 대지? 39대. 네, 39대. 39대. 오케이. 먼저 하세요. 오케이. 18번 홀이에요. 마지막 봐, 이제. 오! 맞네. 오, 근데 되게 잘 쳤다. 잘 친 거는 아닌 거 같아. 많이 쳐야 되나? 방향이 별로야. 방향이네. 오케이. 나는 좀 맵을 살펴보고 칠게. 이거 약간... 쳐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러고 이제 옆에 포탈로 가가지고. 이게 무슨 구멍이야? 저거 옆에 포탈. 뭐 있겠죠, 뭐. 쏭 떨어지는 구멍. 아니, 난 저 맨 버섯 위에 맨 마지막에 저 조그만 구멍 말하는 거야. 네, 저 구멍은 저 포탈 구멍이잖아요. 오케이. 저 구멍으로 넣어야 되는 거잖아? 저는 여기 좀 멋있게 다른 홀 가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 멋있어. 아, 좀 안 될 거 같아. 아, 하지 마. 안 하는 게 맞아. 너무 좁아. 하지 마, 하지 마. 시간 아까. 오케이. 어? 했어야 되는데. 왜 세게 안 쳤어?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지. 오케이. 와, 빨리 쳐서 빨리 들어가라. 빨리 끝내자, 이 게임. 뭐야, 각이 왜 이래? 그러니까요. 오호호호 음 오케이 형이에요 나를 왜 날리지? 아니 나를 날리는게 무슨 이유가 있어? 옆으로 가면서 마침 옆에 누가 있으니까 때린 것 같아요 어차피 각 안 나오니까 오케이 또 나왔네 형 또 날라갈 수도 있어요 한 거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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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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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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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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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이거니까요 어? 와 저 꼴대 넣는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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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른데 가는게 더 나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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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가 낫겠다고? 저기 더 빡세 보이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저기 핑 찍어놓고 여기서 어 되겠다 더 가자 어? 거기 가지도 못함 뭐야 이거? 저 비행기 뭔데? 어? 저거 비행기 오케이 그걸 연상케 안왔네 오케이 오케이 다늠에 간다 오케이 다늠에 간다 가게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거기에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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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밑에나 어? 그 밑에 가는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 오히려 오 와 저기로 응 오케이 어 이거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요 아 좀 어려 보이네 날려가지고 저기 넣는 거 아니야? 네 뒤쪽으로 온 다음에 점프해가지고 해야 되잖아 개빡센데 이거 와 이거 개빡센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기 꼴대에 어떻게 넣어? 오케이 와 제대로 간다 왜 날아갔지 아까는? 뭐 소리 맞았었어? 어? 그렇지 이거야 와 잠깐만 이렇게 됐을 때 리셋될 수 있어 아니에요 돼요 돼요 이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나는 좀 쉬운데로 가 아 너 높이 안 높이 때문에 어 되겠다 거기가 나 있는 데야 자 여기가 제일 쉽잖아요 어 살살 쳐가지고 너무 센데? 너무 센다고 말을 했는데 아 각도만 딱 맞았어 어 내가 제일 어려운 길로 온 거 같아 나 지금 큰일 났다 아니 형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제일 큰일 났는데 형은 저한테 맞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요 이거 너무 못해 갈 건데요 바빠요 넣으면 그만이잖아요 오케이 넣으면 그만이야 응 넣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케이 큰일 났는데 얘예요 와 나 진짜 귀에서 지금 이거 나 지금 뭔가 이쪽 귀랑 이쪽 귀랑 다 달라요? 이게 뭔가 오케이 톡 쳐서 하 어? 아 깝이다 원래 나는 소리 질렀을 텐데 이제 오케이 하도 남발해가지고 그럴 체력도 없는 거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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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엔 들어가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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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 맞추는 거야? 안 맞추면 되잖아 그거를 좀 멋있게 가보려고 했어요 어차피 맞는 건 차이가 없지 한 대만 더 열 대만 더 오케이 됐다 이번엔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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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야? 오케이 50... 48... 48 대 48 대 다섯 대 스크린샷 48 대 48 대 48 대는 어떻게 맞아요 이거는? 그린 파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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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부터 적어요 위부터 적어요 적으라고요 위부터 적어요 위부터 적어요 위부터 오 응? 적어요 숫자를 5 43 적으면 돼 그 사이사이에 5 43 오케이 제가 43은 제가 드릴 거고요 형 48 합친 건 드리는데 난 48 확인 오케이 파스텝 응 다섯 대 아 라이프는 뭐 어때요?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은 48 대 맞으면 앞 열 받겠는데요? 이발 바로 나오겠는데요 자 뭐 뭐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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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셀, 스물다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오케이! 오케이 스물일곱 스물일곱 자 여기로 주세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아프지 당연히 스물일곱 오케이 스물여덟 스물아홉 오케이 와 오케이 아 이거 저 안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몇 대? 몇 대 남았어? 오케이 스물하나 오케이 오케이 스물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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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까지 갈게요 일곱 열네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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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때렸다지 마지막 한 대 6.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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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반 하지말자 이대로 딱 끄면 servir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7시 넘었어요 우리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밥 오케이 오케이 못 때리네 오케이 오케이 자 끊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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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